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화하는 수능 지구과학총무가 오지원입니다. 자, 2023학년도 수능 대비를 위한 오지연관 커리큘럼 그리고 2022년에 지구과학 내신 대비를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내신 대비를 위한 연관 커리큘럼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커리 설명에 앞서서 인사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변치 않는 끊임없는 열렬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우리 오지 패밀리 여러분들 정말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그런 응원, 보내주시는 사랑 이런 것들이 제가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대에 부은 코저, 2023학년도 새로운 시즌에도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죠? 네. 네. 그리고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시는 것보다 정말정말 많은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자칫 정체되어 있거나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한다거나 그러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초심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만 노력해서 달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전까지 보단 더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한 시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제가 일단 앞장서서 달려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뒤처지지 않게 잘 따라오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커리큘럼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저 사람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곧 친해지게 될 것 같고요. 곧 여러분들도 우리 오즈 패밀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일단 새로운 어떤 수험생들이 학생들이 저를 알게 되는 과정에 대한 노력보다는 일단 저를 선택해서 강의를 같이 듣고 따라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일단 다짐 한번 제대로 하고 좋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2023학년도 연간 커리큘럼 자 전체 쫙 한번 칠판에 지금 띄워놨는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뭔가 되게 많죠?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이걸 다 하나 언제 다 따라가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많습니다. 이거 다 소화하고 다 따라하기에는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수능을 준비하고 어떤 공부를 해서 입시를 치러야 되는 분들 중에서 상위 4% 1등급에 올라가기는 원래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그들보다 더 많은 시간 투자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집중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더 월등한 실력을 가져야지만 그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음 그런 생각 가져주시고 이 전체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다 따라오기 위해선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강의가 촬영되고 업로드가 되면 업로드가 되는 족족 절대 밀리지 않고 끝까지 잘 따라오겠다. 따라가겠다라는 일령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연간 커리큘럼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단순히 저희들은 이만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새로운 어떤 시즌이 시작되면 겨울 시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쭉 이어지잖아요. 각 시기별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학습이 있어요. 공부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어떤 공부를 끝내고 그 다음 단계 이만큼 가고 그 다음 단계 이만큼 가고 각 시기별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강의로 전달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커리큘럼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1년의 어떤 학습 계획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잘 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어, 선생님 저 계획 세우는 거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차근차근 시기별로 어떤 강의를 어떻게 준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어떤 학생들이 들어야 되고 어, 이 강의를 쫙 들었을 때 어떤 성과,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에 대해서 지금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강의가 올라가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는 것만으로도 어, 놀랄만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크게 본다면 수능 대비를 위한 과정 그리고 내신 대비를 위한 과정이고요. 지구과학 1, 지구과학 2 두 과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수능 대비 커리큘럼 부터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수능 대비 정규 커리큘럼에서 어, 필수의문 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필수의문은 일단 번호를 0번이라고 해놨죠. 넘버링을 0으로 했는데 지구과학 공부를 한번 해볼까나라고 마음 먹은 분들 그리고 이제 지구과학 1, 2라는 과목을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기본으로 다 깔고 가야 되는 강좌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타이틀에 필수라는 말을 붙여놨잖아요. 이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듣는 게 좋아요. 오케이? 들었더니, 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선생님? 그래도 들으세요. 아시겠습니까? 음, 이게 강의가 길지 않아요. 가볍습니다. 많이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오케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가볍게 완강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들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이라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지구과학 1 또는 2의 방대한 양의, 그리고 꽤나 높은 난이도, 개념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주제들까지도 완벽하게 공부를 이 다음 단계의 커리큘럼인 매직 개념 완성편에서 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 필수인문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많지 않고 무겁진 않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개념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을 완벽하게 할 때 알게 모르게 생기는 조금의 불편함이 있기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이걸 토대로 그 다음 단계의 내용이 있고 다음 단계의 내용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필수인문은 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편안하게 느긋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됐지?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 하지만 본격적인 개념 강좌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닌데 여기에서 머무를 수가 없어요. 오케이? 이런 게 있구나. 빨리빨리 짚어보고 이 위에 거 그 다음 단계 다음 단계 상위 개념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려고 집중을 해야 되거든. 이해 가시겠습니까? 따라서 편안하게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긴 호흡으로 느긋하게 공부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완벽하게 딱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 더 상위 개념을 공부할 때 알게 모르게 불편한 게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물론 누구에게나 그렇진 않겠지만 역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많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짧아 길지 않아 어렵지도 않아 가벼워 들으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들어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분명히 일부 일부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와 이런 게 있었나? 아 이건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깨우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오케이? 결국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정리되어 있지 않았을 땐 겨울 시즌부터 시작되잖아요. 봄, 여름, 가을, 수능 직전까지 왔을 때 어떤 뜬금없는 문제, 뜬금없는 내용을 이해할 때 그때 하여간 불편한 게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지.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 적응을 위한 강좌라고 써놨는데 저와의 어떤 호흡, 제가 어떤 스타일로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리고 강의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온라인 강의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수업과 비교할 때 조금 뭔가 좀 약간 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좀 어? 뭔가 하여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완벽하게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강좌가 강좌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이 온라인 강의로 다 챙겨갈 수 있어요. 오케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 아니지. 완벽하게 다 챙겨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따라서 온라인 강의를 들었을 때 아직까지 완강을 해본 경험이 없다? 또는 온라인 강의가 뭔가 집중이 안 되고 조금 좀 그랬다? 아 다 필요 없습니다. 들어보시면 아 이게 해보니까 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좌이고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내용들 그리고 지구과학 현재 교육과정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어떤 과목적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어 그 공부를 할 때 어떤 수순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적절할지 학습법까지도 차근차근 여기서 설명을 드리니까 필수예요.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개강이 되어서 12월 중순이면 지구과학 1, 2 모두 다 완강이 끝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비고3 즉 2022년에 고3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사 일정이 끝나기 전에 이미 2023학년도 버전은 완강이 된 상태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모두 다 들어주시고 지구과학 1, 2 모두 진행됩니다. 아차 그리고 지구과학 1을 선택하지 않고 지구과학 2만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많이들 참 질문하시는데 지구과학 1 전혀 하지 않아도 지구과학 2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입문 지구과학 1에서 요구되는 몇몇 강의를 듣고 지구과학 2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개념 완성 강좌를 따라오신다면 지구과학 1을 하지 않고 2만 해도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내용 변성을 해두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어 이거는 필수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진 않지만 더욱더 필수인 이제 필수입문 강좌는 기본을 다지는 기초를 다지는 그리고 지구과학과 조금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수순이었다면 매직 개념 완성 강좌는 이제 지구과학 1 그리고 지구과학 2의 모든 빈틈없고 빠짐없는 개념을 정복하고 완성하기 위한 강좌예요. 오케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그리고 수능이 치러지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교육과정인데요. 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구과학 1은 총 6개의 교과서가 있고요. 지구과학 2는 총 4종류의 교과서가 있는데 각 교과서 출판사에서 소개되는 내용들 그리고 사실은 이 개정교육과정의 내용이었던 기본 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선지키면서 우리들이 알아야겠다 싶은 부분들은 빠트림없이 다 정리하는 그런 무겁고 방대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필수 입문을 들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거기서 워밍업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만 이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수강할 때 강의 수강 자체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지? 그렇지. 워밍업이 된 상태니까 조금 더 매끄러움이 더해질 수 있는 측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대비를 위한 그리고 내신 대비를 위한 또는 고1,2 선행학습을 하고 싶습니다. 저 내년에 이제 할 건데 미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중학생이에요. 저는 지구과학을 일단 고등학교 가서 할 건데 조금 한번 들어볼까? 아 좋습니다. 오케이. 이 매직 개념 완성 강좌를 따라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이제 필수 입문 거친 다음에 오는 거예요. 수수는. 그 다음 개념 정리 대표형 분석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개념 정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요. 그리고 대표형 분석 문제는 최근 이제 특정 주제별로 출제되는 문제의 대표 유형 문제를 수록해서 어떤 주제들로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풀 때 어떤 암교수 및 개념 원리가 적용되는지 를 직접 보여드리고 아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껴보는 시간 또한 같이 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풀이보다는 자료해석보다는 개념 정리 쪽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즌과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구과학 1의 경우는 스텝 1, 스텝 2의 단계적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교제가 두 권으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개념 교제는 한 권 그리고 이제 강좌 자체는 필기노트 우리의 자랑 오직 필기노트 같이 이제 이렇게 패킹이 되어서 이제 제공이 될 텐데 개념 교제 자체가 두 권으로 분책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지구과학 1의 경우는 이제 개정 교육 과정으로 바뀐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용들이 조금 이제 정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서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고 어떤 개념 원리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지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매 단원마다 나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땐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배울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쪽 주제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되는 경우 또한 있기도 해요. 근데 처음 공부할 땐 처음에 이제 개념 설명을 듣고 정리를 끝내 근데 바로 어려운 문제를 딱 접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적응이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은 개념 원리 자체가 조금 난이도 높은 개념들도 있기도 하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잘하다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했을 때 생기는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다고. 그게 단원별로 요소요소별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대단원별로 스텝 1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난이도를 구분했습니다. 스텝 1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요. 물론 스텝 2에 대한 설명을 빼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나름 레벨을 구분해서 일단 기초적으로 먼저 공부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그게 끝나고 여러분들이 복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아 이제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매끄러졌어. 그 다음에 다음 단계 스텝 2에 해당하는 개념과 문제 그리고 문제 풀 때 필요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하여간 복잡한 여러 가지 어떤 단원 통합적인 부분들을 스텝 2 단계에서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여러분들 지구과학원의 천차관측이라는 천문학에서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예전입니다. 그때 이제 저희들이 레벨별로 그쪽을 구성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호응을 받았던 구성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강생 자체를 레벨로 구분해서 분반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강좌 자체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한 강좌 내에서도 난이도별로 조금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괜히 뜬금없이 난이도가 팍팍 튀어버려서 공부할 때의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좋아요. 지구과학2는 없냐? 아 지구과학2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지구과학2를 차별하거나 괄시하거나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지구과학2는 스텝으로 구분할 만한 내용이 따로 들어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이 지구과학1보다 전반적으로 개념 난이도가 더 높아요. 공부할 게 많고 생각할 게 많고 학습 시간 자체가 상당히 많이 소유가 돼요. 오케이? 따라서 거기서 굳이 레벨을 구분하는 스텝을 구분하는 게 사실상 커다란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지구과학1만 이렇게 구성한다는 점 알아주시고 자 개강은 지구과학1 2021년 12월 중순이면 개강이 되고요. 지구과학2는 12월 말 즈음에 개강될 예정입니다. 완강은 지구과학1의 경우 3월 학력평가 3월 첫 모의고사죠. 고3 학생들 첫 학력평가가 시행되기 전에 완강 돼요. 그리고 지구과학2는 3월 달에 원래 학력평가를 안 봐요. 4월 달 학력평가에서 앞부분 진도 조금만 이렇게 시험범위로 설정되는데 사실 수능 대비에 있어서 교육청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학력평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지는 않긴 하거든요. 지구과학2는 조금 더 완강 시기가 지구과학1보다는 늦어집니다. 분량 자체가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빨리 달려나가 봤자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것 자체도 그렇게까지 만만하고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과학2는 완강 시점이 아마도 한 4월 말 그 정도쯤으로 일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개념 했으면 기출 빠트릴 수 없죠. 그럼 기출분석 강좌는 일단은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일부 교육청 모의고사의 기출문제가 엄선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건 교육과정에 부합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간혹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출문제라고 해서 막 질문을 해 사진 찍어서. 근데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에 기출문제들의 일부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지금은 필요가 없거나 지금은 지구과학 1이 아닌 2 또는 2에서 1 이렇게 과목 간에 변동된 내용들이 사실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부합되지 않은 기출문제 가지고 고생하는 분들이 간간이들 계시더라고. 근데 저희들이 그런 고생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딱 교육과정에 필요한 그런 문제들로 유형별 주제별들로 쫙 구성이 돼 있어서 엄선이 돼 있습니다. 문제수는 어쨌든 400문제 이상이 될 것이고요. 모든 문제 빠짐없이 해설강의가 다 제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그래서 개강은 지구과학 1,2모드 12월 말 즈음에 개강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문제풀에 필요한 개념 확인 및 출제 경향 파악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봐야지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개념편에서 내용을 쫙 배우잖아요. 물론 대표형 분석을 통해서 아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지만 이제 기출문제 쫙 다 펼쳐나 보면 아 이제 같은 주제도 예전에 출제되던 패턴 그게 어떤 변화가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난이도가 문제에서 조절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풀 때 필요한 암기 요소라든가 개념원리 이런 것들을 보다 세세하게 분석하는 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 공부를 끝내고 기출분석을 끝내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되냐면 아 이 교육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이건데 이런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화돼서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들도 이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잖아요. 시험 범위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안 그래? 그럼 새로 나올 문제도 아 이런 내용이면 이런 이런 정도의 문제들이 이렇게 응용 변형돼서 출제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강이 12월 말에 개념과 비슷한 시기가 같이 개강이 되고요. 그래서 기출과 개념은 여러분들 개념 강좌랑 기출은 사실 두 개의 강좌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요거를 같이 병행해서 따라오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개념 강의 1단원 공부를 했어. 그러면 1단원 공부 싹 했으니까 1단원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쫙 한번 풀어보는 거지. 안 그래? 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때 이런 설명을 이런 설명을 했던 게 아 이런 기출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주신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거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여기 스텝 1, 스텝 2 두 개로 구성돼 있지. 어 여기도 결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도 단원별 주제별로 되어 있지만 우리가 대단원마다 스텝 2에 대한 내용들을 뒤에 빼놨다면 기출문제 역시 그 해당 스텝 2 수준에 걸맞는 문제들은 대단원 뒤쪽에 따로 뽑아져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어 같이 병행하는 게 필요해요. 오케이? 대단원 끝나면 대단원 기출 같이 오고 두 번째 대단원 끝나면 가고 스텝 2 가면 또 스텝 2도 한번 또 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필수 입문 필수예요. 그 다음에 개념 강의 개념 강의는 이것 또한 역시 가장 중요한 강좌이기도 하고요. 오케이? 음 단 개념과 기출은 병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제가 메가스터디 이제 2년차 되었는 거거든요. 그죠? 어 2년차. 예전에는 개념이랑 기출을 한 강좌로 그냥 묶었었어요. 어 묶었다고. 어? 어 같이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 너무 강의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어떤 진도율이 쫙쫙 올라가고 완강을 했을 때 느끼는 성취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부를 이어나가는 되게 큰 원동력이 되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와 좀 지쳐하는 친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이제는 거의 단 강좌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패스 상품으로 여러분들이 전체 강의를 다 수강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런 구매 방식이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이거 따로따로 해도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이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판단에 이렇게 강좌를 분리해 놓긴 한 거예요. 하지만 학습 자체는 이렇게 같이 따라가시는 게 좋고 그래서 기출문제의 완강 시점도 개념 강좌가 완강되는 시점보다는 조금 조금 1, 2주 정도 늦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시기를 맞추려고 애를 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 강좌가 완강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은 기출분석까지 싹 다 끝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완강되는 시점 물론 지구과학원은 3월 어? 한 초중순쯤에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만 개념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늦어도 1학기 중간고사가 치러지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한 바퀴 돌리고 끝내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학기 중간고사가 이때 있다면 이 전까지는 어쨌든 한 번은 돌려줘야 된다. 선생님 저는 두 번 했습니다. 그럼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 번 하는 게 훨씬 무조건 좋아요. 무조건. 안 그래? 농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개념 강의 듣잖아. 이거 한 번 듣고 끝내는 강의 아니야. 개념 강좌는 한 번 듣고 두 번 들었을 때 얻어갈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일단은 대단수가.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어? 그런데 듣잖아?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갈 수 있어요. 이해 돼? 처음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공부할 땐 제가 막 어떤 내용 설명을 하면 왜 저런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런 친구들이 아주 드물게 있긴 해요. 왜?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귀찮은 거지. 그런데 그 친구들이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된지를 알게 된 다음에 설명을 다시 들으면 제가 왜 이 포인트에서 그런 설명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니까? 제가 이유 없이 수업 시간에 뜬금없는 헛소리하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고 듣는 건 더 좋다. 그래서 일단 이게 이게 최소한의 어떤 요구사항이에요. 1학기 중간고사 전까지는 개념 기출까지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공부를 끝내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때가 대략 한 4월 중순 4월 말 중간고사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진행되니까 4월까지는 이거 마무리를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기출분석까지 됐고 그 다음 순서를 볼게요. 다음 순서가 이제 유형별 자료분석 개념 반복 한 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 개념 복습 을 해야 돼. 이 개념 복습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도 돼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지구과학 1의 경우는 이 시기의 유형별 자료분석 4월 중순이면 개강이 될 예정입니다. 한 템포 전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빠른 개념 복습 부제가 스피드 개념 이라고 붙어있죠? 빠른 개념 복습과 이제 지구과학은 여러 다양한 자료들이 문제에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분석 포커스를 맞춘 내용들을 여기 안에 담아두었어요. 특정 주제에서 그래프로 문제 나올 때 있고 도표로 나올 때 있고 그림으로 나올 때 있고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때 있고 저렇게 나올 때 있고 걔네들을 해석하는 방법 그림자료를 보는 방법 어떤 수치가 기록되어 있는 그림들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 유형별로 쭉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형별 자료분석을 하면서 개념 복습을 해주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이 유형별 자료분석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형별 자료분석이라는 이런 컨셉으로 강의를 시작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역사가 유구한 아주 그런 강좌입니다. 이게 왜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하는 어떤 그런 강의에서는 나름 제가 생각할 땐 컴팩트하지만 꽤나 깊은 곳까지 건드리면서 빠르게 모든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강좌라고 생각하고 사실상 사실상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 다른 강의도 강의지만 저 개인적으로 만족도와 완성도가 되게 높은 강좌이기도 해요. 그래서 유형별 자료분석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시면 이르다 저르다 이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형별 자료분석에 대한 어떤 소강 후기 베가스터디에 잘 올라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이거는 들어봐야 돼. 들어야 느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 공부를 했어. 기출분석도 했어. 근데 이제 우리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어떤 새로운 유형이라든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이제 정리하고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기출문제에서 기존에 소개됐었던 그런 수준은 여기서 공부가 끝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유형별 자료분석에서 정리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다음 시기에 있는 여름철의 본격적인 실전 문제와 개념 의 어떤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강좌가 유형별 자료분석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념은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문제만 보면 자꾸만 이렇게 아 길을 못 피겠어. 해석이 안 돼. 해석을 보면 아 이거 이렇구나 라는 걸 알지만 아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감이 안 잡혀. 이런 분들한테 이게 되게 도움될 수 있는 강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유형별 자료분석이 이제 4월 말 5월 초 이때는 중간고사를 학교에서 또 치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능 준비가 살짝 이때 멈칫 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그 일정이 끝나게 되고 5월 6월 초에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죠. 이게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완강이 되면 가장 좋긴 한데 일정상 그게 조금 쉽지 않기는 해요. 오케이. 그래서 유형별 자료분석이 완강되는 시점이 이게 6월 말 정도 다 될 확률이 높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어쨌든 이 강의가 진행될 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게 되고 이미 이 정도 시기가 되면 EBS 수능 완성은 출시가 된 상태에요. 아 수능 특강 EBS 수능 연계 규제인 수능 특강은 출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이 해당하는 나름 특이한 형태의 자료와 내용 그리고 이거 뭔가 싶은 부분들 이 강좌 안에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여름 시즌의 실전 문제와 겨울 시즌의 개념편 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커리큘럼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2023학년도 시즌에서 바뀐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지구과학 2 역시 유형별 자료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2023학년도 시즌에는 지구과학 1만 진행을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구과학 2는 뭐 이게 뭐 이게 아니고 지구과학 2를 해보니까 지구과학 2는 이 개념의 완강시점이 이거 지구과학 1보다는 꽤나 뒤로 딜레이가 돼. 늦어져. 그리고 제가 이걸 달려나가도 학생 여러분들이 개념 학습에 대한 완벽함이 꽤나 많이 부족한 상태가 되는 일이 많더라고. 이해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자료를 분석적으로 파악해보는 그런 과정 보다도 지구과학 2의 특성상 그냥 전범위에 그 방대한 전범위에 해당하는 개념 복습을 그냥 빠르게 한 번 더 하는 게 훨씬 더 도움되고 유리할 것 같아요. 오케이 따라서 유형별 자료 분석을 했을 때 빠뜨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2023학년도는 지구과학 2의 경우는 이 개념완성 강좌에서 조금 더 무게감을 더 많이 실을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여름 시즌 이전까지 지구과학 2는 개념완성 강좌를 두 번 못해도 두 바퀴 여러분들이 돌려주시고 기출분석 끝내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지구과학 2는 여러분들 개념 난이도 문제 난이도 이런 걸 떠나서 전범위 공부를 못 끝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 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전까지 오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실전 문제 여름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오주연구실에서 제작한 문제로 구성된 교재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실전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 매년 수많은 수험생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고 계신데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여러분들 괴롭힐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완벽하게 개념분석 및 기출분석이 안 돼 있고 또는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실전 문제는 많이 어렵습니다. 오케이 기출문제에서 물어보는 수준보다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간 상태의 문제들로 저희들이 손질을 하고 제작한 그런 문항들이기 때문에 개념 공부가 덜 돼 있을 땐 이건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근데 모든 학생들의 학습 상태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맞지? 어 이거 선생님 저는 별로 안 어려운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지? 어 그 친구들은 잘 돼 있는 거야. 음 또는 이제 2023학년도 이전에 수능을 치르면서 충분히 전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또 이제 쉽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쉽다 어렵다를 떠나서 실전 문제가 어렵다면 이건 다시 돌아가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음 또는 아 어렵지만 그래 설명 듣고 해보니까 할만해. 그러면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개념 복습하면서 이제 따라오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고 잘 풀려 어 그렇다면 우리들이 제시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자료라든가 질문 패턴 질문 형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구성될 수 있고 이런 이런 어떤 함정형 문항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차근차근 느껴보시는 과정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름 시즌이 되면 매직 실전 문제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7월달에 개강이 되면 7월 8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 에 거의 이건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9월 모평 이 딱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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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 문제까지 나왔을 땐 이제 EBS 연계교제인 EBS 수능 안성 요 시기가 뭐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어서 음? 그럴 수 있는데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여기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 EBS 수능 특강 수능 안성 에 해당하는 수능 연계교제 내용들도 충분히 여기다가 저희들이 반영을 어느 정도까지 되시네요. 요게 시기가 조금 늦어지면 조금 이제 덜 들어갈 수 있긴 하긴 한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름이 2022년 여름이 다 끝나게 되면 사실상 여기까지 했을 때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상태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개념 기출분석 유형별 자료분석을 통한 나름 자료분석의 연습 및 개념복습 실전문제까지 해서 기존 기출문제 형태가 아닌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그리고 새롭게 소개되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나 어떤 EBS 연계교제 어떤 자료들이라든가 신유형의 문제들 정리할 수 있는 거거든 여기까지만 돼도 거의 여러분들은 몸 상태가 실전 전투를 해도 될 수준까지 끌어올라가 있을 수 있는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게 좋아요 물론 이 과정이 간단하고 쉽진 않아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기로 지금 약속하고 지금 이거 설명 듣고 있는 거잖아요 하는 거지 할 수 있어요 해낸 분들 많아요 어? 어? 중간중간에 고비가 있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럴 수도 있지 수험생활이 뭐 그렇게 쉽습니까 하지만 해내는 친구들은 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어? 마음없게 따라 다른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도 실전 문제 아주 중요하다 응? 뭐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지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면 거의 여러분들은 아 이제 어떤 문제를 접한다 하더라도 다 해결 가능하고 극복 가능한 수준까지 와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개념 복습을 하고 병행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돼 무슨 얘기인지 어 개념은 한 두 번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뭐 다 아는 거 같은데 안 풀려요 그러면 유형별 자르면서 같이 병행해서 따라오는 것도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이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는 건 절대 돌아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개념완성 강좌는요 사전 같은 거 사전 바이블 어? 사전? 하이간 저게 모든 게 담겨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끄집어내고 다시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여기 다시 가는 건 이거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더 빠른 지름길로 가는 길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정도까지 하면 이건 한 번이 아니라 지금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거 막 가 있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매직 파이널 강좌가 9월달에 진행이 됩니다 다지선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지선다 역사 역시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다 치러졌고 EBS 연기고사 다 나왔고 그죠 파이널에서는 아주 많은 문제를 풀진 않아요 6월 9월달에 나오는 그해 수능에서 아주 강조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읽어내서 하지만 너무 적은 문제라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 특정 자료 특정 내용들을 뽑아내서 다양한 보기로 다지선다 형식으로 구성해서 혹시 모를 빈틈을 줄이기 위한 강좌라고 보시면 되어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암기사항도 점검하고 쉽지만 중요한 출주 확률 높은 개념도 정리하고 때로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내용들도 정리하고 근데 앞서 얘기했지만 이미 파이널 강좌를 수강하는 분들은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80% 90% 이상은 당연하겠지만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우리 실전 문제까지 한다면 어때 그래 당장 전선에 뛰어들어도 되는 상태라고 했잖아 이해돼 그래서 여러분들 파이널 강좌를 들을 때 막 와 이렇게 새로운 것이 있네 이렇게 신기한 어떤 이렇게 접근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감탄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 충분한 빈틈이 있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아니면 이쪽으로 또 가야 돼요 아니면 기출분석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럼 선생님 여기 갔다가 언제 다시 갑니까 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떡하긴 응? 그렇다고 안 할 거야? 해야지 같이 병행을 해서라도 같이 정리를 끝내줘야 돼 근데 저희들이 요구했던 수순으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신 분들이면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시점에서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강좌를 선택하고 교재를 구매하고 문제를 풀지만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있어 없어 있어 또는 본인이 어느 정도 조금 책 보니까 알겠어 이쪽은 알겠으니까 됐어 내가 해 이쪽은 내가 모르겠으니까 강의 들어 이렇게 선택적으로 강의를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있습니다 근데 지구과학은 과목 특성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고 뭔가를 해결할 때 생기는 문제점들이 모든 내용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요소 요소의 지뢰밭처럼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왜 그렇게 이게 문제가 안 풀리고 내 생각과 해설이 다르고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는지 본인은 원인을 모르지만 아주 대단히 높은 확률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의 원인은 강의를 안 들었을 때 생긴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강의를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오즈 지구과학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글들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워낙에 많은 질문글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따라서 공식적으로 저희 연구실 그리고 조교들이 답변을 하는 건 메가스터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만 답변이 이루어지고요 오즈 지구과학 카페에 올라오는 질문글들은 그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그 친구들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그런 답변이 이루어지는데 메가스터디는 훨씬 덜해 강의를 직접 수강하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질문을 또 하시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강의를 안 듣고 질문을 올리게 되면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딱 그 질문을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아 이거 저기 강의 안 들었네 그냥 팍 보면 알아 설명이 길 필요도 없어요 딱 보는 순간 느껴 왜? 제가 아 이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를 모르고 지나쳤을 때는 이런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부분에서 내용이 막히고 여기서 얼토당토하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하거든 수 없이 가네 어? 딱 거기에 걸맞는 질문들을 한다고 근데 그걸 질문하는 본인은 모르지 왜? 강의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광경을 목격하셨을 땐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님 여기서 이렇게 일회용 가지고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빨리 가서 이거 이쪽 부분 개념 강의든 실적 문제든 이것든 강의를 보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바빠 죽겠는데 강의를 언제 보냐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럼 뭐 공부하지 않고 대충 가서 시험 치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뭘 안 그래? 어? 그거 아닙니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럼 공부 못하는 거지 뭐 그럼 점수 들을 나오는 거지 뭐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고 바쁘지만 이아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그래서 밀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모든 것들을 소화하려면 정말 이 진짜 일련이 정말 빡빡하게 진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차근차근 소화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성취감 적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입시에 대한 성패를 떠나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누가 시키지 않지만 실천해 나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한층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어우 네 그래서 어쨌든 파이널 강좌는 쫙 잘 따라왔다면 진짜 마무리 총정리예요 오케이? 여기서 뭐 극악무도한 어려운 것 절대 그런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 음 하지만 이조차도 어렵다면 앞에 같이 병행하는 공부가 필요할 수 있다 개념 강의는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여러 번 필요하다면 반복 수강을 하셔야 된다 그 과정에서 깨달음이 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정규 커리큘럼 수능 대비를 위한 커리큘럼이었고 전략 커리큘럼 잠깐 소개 말씀 올립니다 오지 모의고사 연구실 자체 제작 문항으로 실전에 걸맞는 수준의 모의고사 문제예요 오케이? OMR 카드 들어있습니다 해설지도 들어있어요 음 그래서 시즌 1, 2, 3, 4 지구과학은 시즌 1, 2 지구과학 1은 총 4개 시즌 지구과학 2는 총 2개 시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시즌당 4회씩 들어있기 때문에 지구과학 1은 총 16회 지구과학 2는 총 8회로 구성이 됩니다 원래는 이 프리시즌이라고 해서 시즌 1 전에 2회 정도를 더 넣기도 했는데요 프리시즌 문제 저희들이 대충 만들지 않거든 진짜 열심히 또 양질의 문제들 잘 넣었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프리라고 했더니 어? 이거 저기 뭐 그냥 맛보기용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듯하여 프리시즌이라는 명칭을 없애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난 시즌은 총 18회 8회로 진행을 했는데 2회를 줄였어요 지구과학 1 그리고 총 16회, 8회 이렇게 진행하는 건 들어봐요 여러분들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얘네들 회차가 변동이 되어도 이것보다 줄어드는 변화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저희들이 문제를 연구하고 문제를 만들고 여러 가지 구성을 했을 때 음 뭔가 더 이렇게 소개할 게 생겨 뭔가 더 만들어져 그러면 회차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더 줄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회차를 늘리는 게 기존 문제의 어떤 조금씩 조금씩 변형 물론 조금씩 변형을 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게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비슷한 형태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많이 접해봐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안착이 되고 가긴 돼요 오케이? 실제로 수능과 똑같은 거의 똑같은 문제가 출제돼도 이 여러 시즌 중에 특정 회차에 한 문제만 딱 그 문제가 들어있으면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라는 걸 강의를 다 들었어도 알지도 못해 왜? 기억도 안 나거든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유자분 때도 하고 실전 때도 하고 파이널 때도 하고 모의고사 때도 없고 그래서 비슷한 좀 변형된 형태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게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면 그때는 다수의 학생들이 아 이거 여기서 했다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 학습을 하는 게 의미가 매우 크긴 해요 하지만 단순히 회차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막 비슷한 어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과해지면 이게 또 굳이 의미가 있겠나 라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양질의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수준 을 생각할 때는 일단은 이 정도의 차가 적당한 것 같아요 오케이 선생님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정말 정말 수많은 다수의 경우는 이거를 다 소화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아요 알겠지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나서 다 하고 나서 뭔가를 더 생각해보는 그런 상태까지 간다면 뭐 지구과 관련 현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은 뭐 더 물론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긴 합니다만 어 꽤나 꽤나 높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 라고 다만 합니다 자 문제 난이도는 일단 뭐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거나 어 그런 수준 하지만 너무 과하게 문제 난이도를 이렇게 여러분들 막 괴롭히는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은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실 모의고사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진짜 많은데 뭐 그래도 뭐 말 나온 게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들 어 풀었을 때 점수가 잘 나오잖아 어 그리고 자기가 처음 보는 특이한 게 좀 있으면 어 문제 좋다 그래요 어 좋다 자기는 점수 잘 받았거든 근데 처음 보는 것도 많은데 점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면 아 문제 이상하다 그리고 자기가 외우지를 못했어요 까먹은 거야 또는 안 외웠어 그런데 몇몇 특정 암교소에서 암교소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을 때 너무 지엽적이다 그래 어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해야 해요 점수가 안 나왔으니까 짜증이 나지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지 어 근데 저희들이 뭐 실전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재선당 이 오줌 모의고사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나올 만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선 밖에 있는 내용을 문제화 시켜서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구성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이 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선 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지엽적인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지 라는 질문을 할 땐 찾아보면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6월 9월 모의평가에서 비슷하게 나왔거나 아니면 이전 기출문제에서 조차 암기를 강요했었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교과서에 그 내용이 있거나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다 정리하고 할 때 빠트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그런 내용들을 안 빠트리고 다 정리하려고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너무 지엽적이다 이거는 그냥 그 얘기를 한 친구들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오케이 어 아니 진짜 심지어 EBS 연결이 똑같이 그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그 암교서를 물어보고 단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환장하겠다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오즈 패밀리 여러분들이 공격하라는 게 아니고 알려줘야지 우리들이 길 잃은 어린 양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줘야지 어 아 그거는 지엽적인 게 아니고요 어떤 어떤 문제에서 이미 물어봤던 내용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공부 안 된 거예요 어 강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어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출시 시기는 어 변동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끝나고 실전 문제까지 끝난 다음에 파이널과 이 모의고사를 병행하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앞두고 어 이런 어떤 나름 실전적인 연습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즌1은 6월 평가원 전 즈음에 출시될 요지가 크고요 지구과학1은 시즌2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에 출시될 거고 시즌3 시즌4는 9월 평가원 이후에 출시될 계획입니다 반면 지구과학2는 시즌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6월 평가원도 애초에 전범위 시험이 아니에요 지구과학2는 그래서 9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끝난 다음에 지구과학2는 요때 시즌1,2가 같이 제공이 되는 점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전략 커리큘럼 EBS 수특 수환 EBS 교재는 누구나 가지고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적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게시판에 질문 게시판에 EBS 꼭 풀어야 되나요? 확 물어보면 그냥 그냥 어디 쫓아가서 엽차기를 할 수도 없고 자 농담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주변 친구라든가 어디서 이거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그 어린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꼭 풀어야 한다고 한 번 푸는 거야? 아니야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6월 모평 9월 모평 EBS 수특수환 개념 여러 번 봐야 돼요 여러 번 아시겠죠? 처음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보이는 게 달라요 그 경험들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들어서 수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과 혼자 능동적으로 쳐다보다가 깨닫게 되는 건 달라요 차원이 다른 얘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EBS 연기주의 수특수환의 주요 문항 질문 많이 나오는 거 난이도 높은 거 워낙에 새롭고 특이한 것들 위주로 분석을 합니다 이거는 무료 강의 형태로 진행이 돼요 EBS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강좌는 EBS 아이에 들어가시면 다 여러 선생님들께서 강의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다 보세요 어 관련 내용 거기다 질문도 막 하고 오케이 음 필수야 필수 됐습니까 음 이렇게까지 하면 수능 대비 전체 커리큘럼 다 가는 겁니다 어우 선생님 이걸 대체 다 따라오는 분들이 있나요? 이거 어떻게 다 하죠?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하지만 어 제가 여러분들 계속 독려하고 강의 안 보는 친구들 어쩌고저쩌 얘기하는 건 더 많은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 어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현실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긴 합니다만 저의 궁극적인 이 강사람수의 목표는 우리 같이 함께 공부하고 모든 커리큘럼을 잘 소화한 분들이 모두 지구과학 1이 되었든 2가 되었든 수능 만점을 받는 게 목표예요 그렇게 되면 1등급 컷이 50점 2등급 컷도 50점 3등급 컷도 50점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거는 그 이후의 결과는 제 알바가 아닌 거고요 하하하하 표준점수 엉망다겠죠? 하하하하 하지만 음 그걸 목표로 저는 진행을 해요 어 물론 뭐 현실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저도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한 분들이 모두 다 만점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 등급 컷 상승의 원흉이 되고자 하는 제 마음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제 꿈을 실현해 주시길 바라며 하하하하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소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신 대비 커리큘럼 말씀을 드리면 자 내신 대비는 지금 오즈 내신 대비 시험 직전 발악치기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박스를 보니까 아 지구과학 원 을 이렇게 하는구나 일단 지구과학 원은 고1 때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고2 때 배우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3 때 내신 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것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수 입문 그 다음 매직 개념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출까지 같이 따라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벼락치기로 시험 직전에 정리를 끝낸다 이 수순으로 따라오시면 돼요 물론 내신 대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어 학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시는 수업 내용과 수업 자료 학교 수업 열심히 듣지 않고 내신 점수 따하기를 바라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구과 관련 교과 내용에 대한 질문은 가장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을 괴롭히세요 이거 저기 오해하지마 어 나쁜 의미로 괴롭히는 거 아니야 교과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거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을 해 생각을 해 하다보면 질문할 거리가 무조건 생겨요 생기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정리해서 공부한 내용이 이건데 아 이 부분에서 뭔가 다음 단계로 생각이 이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 질문하는 거야 어 도움 받으세요 오케이 좋아 학교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문강의부터 차근차근 따라와서 이 벼락치기는 이제 시험 범위가 시험 때마다 이제 이렇게 제한적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래서 대단원별로 벼락치기 강좌는 따로따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단원별로 대단원별로 여러분들이 시험 직전에 풀어보면 좋을만한 문제들 객관식 주관식 단답형 서술형 문제까지 벼락치기 강의에서 제공이 되고 문제풀이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내신 대비 어 학교 수업만 열심히 잘 따라오신다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구과학2는 따로 벼락치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구과학2는 내신 대비를 할 때 필수 입문 매직 지구과학2 지구과학2 매직 개념 완성 오케이 거기에 기출분석 정도 까지 해도 지구과학2 내신 문제는 그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음 사실은 2 과목은 수능에서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를 그렇게까지 많이 어렵게 출제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 일선 그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지구과학2 뿐만 아니라 심한 선택과목인 2 과목을 많이들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막 막 난이도를 막 대처없이 올려버리면 그게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측면이 사실 또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 수업 잘 들으시고요 개념 강좌 잘 따라오시고 기출분석 정도까지만 해도 지구과학2 내신 대비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좋아 이렇게 해서 내신이 되었든 수능이 되었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구과학과 관련된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아 뭔가 이거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음 부족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분들 하셔도 돼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다 따라오시고 나서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강의 올라오는 대로 다 지금 듣고 있는데 다 했는데 이제 할 게 없는데 어떡하죠 좋습니다 그런 제한 저희들이 어 잘 수용하여 이게 어느 정도 나름 한계 이상 어 그런 요구사항들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온다면 저희들이 저희들이 또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날 밤 까거나 하여튼 체력 고갈이 된다 하더라도 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뭐다 쫙 다 따라오는 게 일단 우선이다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수험생으로써 2022년 한해를 살아가야 되시는 분들 그리고 열심히 내신관리를 잘 하기로 마음먹으신 분들 이 부족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거고 어 사실은 뭐 내신 대비보다는 아무래도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의 압박감 요런 것들이 사실 상당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음 뭐 외로운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치 게다가 현역 고3보다는 엔수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독학재수 하시는 분들 상당히 외로울 수도 있고요 진짜 고독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지치고 힘들 때도 있을 거고요 위로 받고 싶고 뭔가 도움받고 싶을 때도 많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강의 보시면서 힐링하시길 바라며 이게 약간의 여러분들 착각과 어 생각을 좀 바꾸고 본다면 또 그게 또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수강후기가 사실 그거예요 어 지구가 강의 보면서 그렇게 치유를 하고 간다고 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뿌듯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서의 싸움이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 외로워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 여러분들 뒤에서 온라인 강의가 정말 상상 이상의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서포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023학년도 연간 커리큘럼 소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어 여기까지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 필수 입문부터 바로바로 따라오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이제 강의 열심히 촬영해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